인공들은 누구일지? 네 네 전남 비시와 같이 베스트 커플 사항 여전후 검색하다가 인터뷰하시는 기사를 시작받는 게 앞으로 전 압권 한 번 받고 싶다 네 우리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분께 연기동산을 창을 통해서 감성이지 않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통화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놀이고 계시죠? 저의 호흡이 제가 여태까지 연기를 하면서의 파트너 중에서 가장 좋았어가지고 그러셨어요? 만약에 여기서 못하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호흡이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 고통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들 여기 여러분의 호흡을 기대해보아요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잠시 후에 이곳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